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따라오라며 먼저 앞장선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한 곳은 한적한 낚시터였다 어망 안에는 어떤 고기가 잡혀있을까? 뱅어였다 할아버지는 65년이나 뱅어를 잡아왔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온 셈인데 잡은 고기는 모두 지인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 고기가 잡힐 동안은 숲에 마련한 작은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그물까지 올리면 통이 가득 찰 것이다 할아버지 오두막은 아늑하다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친구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전용 카페인 셈이다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뱅어를 잡아온 이답게 물가에서 생활하는 방법에도 도가 텄다 이 야외 화장실도 직접 만든 것이라 했다 조금 불안해 보이지만 자리에 앉으면 풀숲에 가려 노출의 위험은 없다 할아버지가 뱅어를 나눠주는 이웃 중엔 뱅어오리 식당을 운영하는 이도 있었다 주방에선 할아버지의 뱅어를 재료로 한 요리가 준비되고 있었다 뱅어는 말린 포로만 흔히 봤는데 이곳에선 오믈렛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전처럼 기름을 부치다가 오븐에 넣고 익힌다 그리고 토스트처럼 빵 사이에 넣어 먹는 것이다 뱅어는 먹는 방법도 달랐지만 이름에 담긴 뜻에도 차이가 있었다 본모 요리집에 갑자기 단체 konuş다 뱅어 요리집에 갑자기 단체소님의 ㄴㅏ냥냥이 외모 요리집에 갑자기 단체소님이 뱅어 요리집에 갑자기 단체 손님이 몰려들었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뱅어술을 마시기 위한 이들이었다. 뱅어술은 뱅어에 바카소스와 보드카를 넣어 만드는 칵테일이다. 봄틀거리는 뱅어를 술과 함께 그대로 상쾌한다. 뱅어의 마리수를 점점 높이거나 뱉어내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임을 하기도 한다. 뱅어. 뱅어의 마리수를 제대 기념을olutwise 희망하다. 감사합니다.